acheco.יavors? 가죽 안녕히 계십니다. 미시다 미스 푸트 김영규, 이용준입니다. 포톡 카드를 뽑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나올 때까지 뽑겠습니다, 스페셜. 오우, 염팍의 공기 좋네요. 다들 느껴보셔야 될 텐데. 저건 뭐예요, 애들? 미래의 다이몬크들? 저 그때 뭐하고 있을까요? 뽑고 싶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해보고 싶으니까. 자기애가 강릉에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선수를 정해서 뽑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랜덤이라 하더라고요. 일단 명기 꺼 나오면 버려야 되고, 카드 주세요. 제 거요? 모바일은 뽑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돼? 깔아야 돼? 이거 사진 업로드 해야 돼요, 뒤에? 사진 업로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이용 분벌비 했거든요. 아, 또 봤네. 아, 혹시... 이거 방금... 이걸 뭘 해야 돼, 또? 제 화면에서 펜트 카드 취소. 이거 아이부터 안 돼요? 인증 번호를 어디서 받아?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QR코드 어디서 가지? 이거 나 받는 거예요? QR코드 여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를 QR 스캔하지 마시고, 거기에 가서 해야지. 형, 여기, 여기가 안 돼? 여기, 여기, 여기가 안 돼. 이건 사용 방법이고. 아니면 둘이서 셀카 하나 찍어서 그 사진으로 해요. 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준이랑 같이 찍겠습니다. 이 사진 쓸 수 있어요. 바로 또. 아, 그래? 네. 출력. 아, 그냥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냥 그래. 4,000원. 진짜 용준이 거 내 거 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 진짜. 에이, 스페셜 좀 빡세, 확실히. 어, 그거 다른 나랑 또 차이가 있는데. 어. 어. 어서? 아, 이거 뒷면 있는 거구나. 아니, 이거 진짜 스페셜 하나 나와라. 내외상. 내외상 영규 형 1반. 뭐야? 어, 누군데. 미유 나오는데. 이거는 펜데스. 아, 이거. 어, 이거 박민우 선수가 보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저희 거 아니니까. 미유는 좋은데. 저희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보러가게 하시는 거 봅니까? 방금 한 건데, 이거. 이게 확실히. 우리의 욕구가 올라오긴 하네. 불려. 돈 많이 쓰겠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거 많이 쓰겠다. 대상 영규 형 1반 나올 거 같아, 이거. 이거 나오면 어떡해요? 다시 보여야지. 우리 둘 중에 한 명 나올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어? 아! 아니, 명기한테. 어, 에이, 에이. 이거 4인성이야. 아니, 이거 조작기 해놓으셨죠?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아, 이게. 아, 제가 저게 순서대로 나오면. 광고 띄워주세요. 이거 솔직히. 중독주의. 그, 뭐냐. 연봉이 협상할 때 이거 말해주세요.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제발. 아니,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어? 어? 일반이죠? 봐봐. 아니, 이거 조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이거 조직하게 말해주세요. 형,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나중에. 어, 그럼요. 영상에 넣을 수 없어요. 색깔만 봐봐요, 여기. 여기 겉에 색깔, 겉에 색깔 봐봐요. 스페셜 아니야. 아, 그래요? 와, 형 형. 아, 근데 이거. 8만 원 쓴 펜이 여기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온 게. 스페셜 다 뽑은 거야, 여기. 다 뽑아났는데? 네, 면 기색이 뽑으려고. 아, 1, 7, 4. 아니, 아니, 여기 말고 여기 한 번 가실까요? 사진이 문제인가? 팬들을 진짜 스페셜 뽑고 싶겠다. 어, 욕이 생긴다니까. 만약에 저 팬이 제 거 스페셜 뽑으려면 10만 원 써야겠네. 진짜 그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0만 원 써도 나 혼자는 고장이 없죠. 그것도 맞네. 근데 막 4천 원 쓰고 뽑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야구 같아. 아니, 어제 딱. 야구 같은 매력. 아, 스페셜인. 아, 네. 아, 저 안 해요. 뭐예요? 아, 진짜로 뭐. 나와야지. 아니, 민우 형, 명기 형, 민우 형, 명기 형, 민우 형인데. 명기 차례네. 명기 차례, 명기 차례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쪽 기계에 민우 형이랑 명기가 몰빵 돼 있어. 이쪽이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돈 쓰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 두 개 쓰게 하려는 거네. 이런 분들이 이쪽입니다. 저희 뽑고 싶으면 이쪽이. 이쪽이. 이미 초미가 다 뽑아놨어요. 개인 답입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거 다 달라고 봐. 가족들이 열라고. 아, 네. 잠깐만요. 저 차례가 뭐죠? 연기, 연기. 연기야? 근데 진짜로 이거 이상한 거 같아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민우 형 차례입니다. 아니, 거짓말. 장난치는 거 아니죠? 진짜죠? 진짜 신기하다. 어? 나왔다. 오! 연기 형 나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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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다 들자. 이거 뭐. 이거 뭐. 나왔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연기 형 나와서 연기 형이 화났는데, 연기 형이 나왔어요. 나한테 나한테 오 근데 이거 좀 나서 소리가 또 들여야겠다 드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뭐 사진 이게 진짜 뻥한지 저는 하기 싫은데 지금 바로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죠 좋네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없어요 아 진짜 봤어? 봐버렸는데 1을 봤거든요 앞에 앞에 1만 봤어요 1만 봤어? 1만 봤어 앞에 1이야 뒤에 못 봤어 17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인데 근데 아닐 것 같아 나 확실히 명기일 것 같아 근데 1 아래 글로버가 없긴 했어요 저희 안 볼게요 지금 청량기 선수를 뽑고 싶어하시는 분들 제가 다 뽑아가지고 못 뽑으실 거예요 딱 10번은 채워야지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명기 형 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팬분들 잘 아니 그 연봉 협상할 때 말이죠 아 이렇게 됐고 그냥 이거 아무거나 나와서 스페셜 하나만 뽑아보자 야 진짜 왜 해 그만해 10번을 했는데 뭘 토해 진짜 괜찮았나? 아니 그때 가자 아니 일부러 오르신 거죠? 아니 관 담당자가 됐어 가봐 좀 볼게요 담당자는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지금 4만 원씩 다섯 개 아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NC9s 이용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포토카드를 뽑고 있는데 10번을 했는데 10번을 했는데 똑같은 선수가 7장 나오는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확률이요? 네 저 혹시 NC9s 김영균 선수인데요 네 환불 되나요? 네 4만 원 쓰긴 했는데 제게 하나 나왔는데 환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환불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저희 스페셜 카드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뽑을 때까지 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요 아 10번 만드는 오 그렇구나 기준이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한 번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되나? 막 이거 여기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10장으로 그냥 해가지고 바로 결제해버리면 그냥 편하지 않을까요? 팬들도? 진짜 사인송이야 이거는 또 뭐가? 근데 재밌어 이거 뽑으면 또 이게 이 나올 때 긴장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리고 이 라인업이 6월 라인업 끝나면 못 뽑는 거잖아요 아이고 팬들 뽑고 싶겠다 아 어? 어 그래도 영비 형 어 근데 영? 야 이거 확실히 담당자 팀의 전화예요 전화가 있네 지금 기계 빨리 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눔 하겠습니까? 저만 안 나왔죠 스페셜을 한 번 뽑아보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페셜을 막 뽑았단 말이에요 오 용지 나왔다 기쁘지가 않지 내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 위에 거 사진이 문젠가? 사진 사진 스페셜 나오게 좀 조절해 주세요 스페셜 나오게 좀 조절해 주세요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을 가지고 오신다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확실히 저희 둘 셀카가 아닌 거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민우 형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명기 형 다음 명기 형이 여기서 명기 형 나오면 진짜 용준이 별명이 요즘 동원에서 탈출한 그거라는데 쿠바오? drafted 펜들이 불러주시는 여기 펜더 있어? 펜더 있네 진짜 가지고 싶다 펜더 이거 귀엽다가 알파카랑 펜더 중에서는 뭐가 더 나은 거세요? 펜더가 귀엽긴 하죠 알ütolly, 어차피 일을 하셨던 브 술을عتק 나왔어!! 드디어 나왔다 나왔는데 좋다 좀 아쉬운 거 진짜 많이 나왔어 좋긴 한데 그나마 이 정도면 확률 괜찮은 건가? 그렇지 커피 몇 잔 커피 한 십 일 만 안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분의 1이잖아요 앞 사람이 일반 한 10장 뽑으면 그 다음 사람이 4천원 넣어서 생각하더라도 뽑아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괜찮고 그러니까, 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섭 선배님 거니까 아섭 선배님한테 갖다 드린다 해도 뒤에 사진이 저희기 때문에 아섭 선배도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못 보라는 말이라고 이러면 그래도 분배 괜찮네 너만 조금 안 나왔고 저희 둘이 확률이 좀 극악이네요 뭐야, 김용규, 유경준 밖에 안 나와요? 아, 김용규, 유경준 밖에 안 나와 아,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송명규, 박민우 선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스페셜 뽑긴 했다 어, 근데 확 짜릿함이 뭐 원하는 선수가 안 나와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까 열 번째 쯤에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 번 또 도전하니까 스페셜이 나왔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카드 이용해 여기 카드 그리고 스무 번 했는데 안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전화 진짜말로 이거까지 안 됐는데 야구까지 지고 가면 패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담당자 근데 저희는 뭐 항상 야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야구장에서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준이랑 영준이랑 내가 스페셜 썼어 네, 여기도 여기도 바로 김영규였어 오오, 알파카다! 아 그래, 영규야 이게 우리가 한 우물만 팠으면 충분히 둘 중에 한 명은 뽑았네 우물을 잘못된 우물을 팠는 거야? 형아? 여기 우물만 팠으면 형 스페셜이 나왔고요 여기만 팠으면 바로 제끼 나왔어요 우린 계속 돌아다니려 했는데 누가 한 우물만 팔아,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막 그러고 사진 넣어가지고 뽑는 거래요? 뽑는 거래요? 아, 팬분들한테?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뽑자, 빨리 돌 어색하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거네요, 주작이네요 하하하하 이게 그거로 짓발렸다, 온가 아 힘들었다 맞아 와 와, 드디어 나오네 하하하하 이건 진짜 뽑았습니다 이건 진짜 뽑았고 이거는 저희가 20장을 뽑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반 카드 20장이요 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봐봐요, 여러분 저희 저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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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줄적으로 와, 명기 진짜 많다 그냥 다 드리는 걸로 하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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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피샤 했냐? 그걸로 들어가도 되잖아 하하하하 저기 가도 돼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